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패션 종결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이번 주 우리 주일강단 인사 말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혜 안에 있는 인생 43주차 주일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화목된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불신앙의 커튼을 거서버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이 에베 소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또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지 바로 전신갑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 제가 보니까 다 옷을 입으셨습니다. 옷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신분인지 때로는 어떤 패션의 기능도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보호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패션 종결자입니다. 우리가 패션하면 옷차림 어떤 외모를 꾸미는 어떤 형식과 관련된 분야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또 우리가 종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인물에게 우리가 붙이는 호칭이 보통 종결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림이 아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송도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영적 패션의 종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 창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이 옷을 입습니다. 물론 요즘 반려견도 옷을 입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볼 때는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하나님이 지어 입힌 최초의 옷이잖아요.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전신갑주라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어 있고 마지막 개수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패션 종결자의 삶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전신갑주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종결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얻고 이번 주 강대한 말씀처럼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종결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탄 창세기 3장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줄곧 계속해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옷을 입게 된 것도 사실은 인간의 재성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처음에 원래 인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몰랐던 존재죠.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범죄 이후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금방 말라버리고 사라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치마를 우리가 입었다. 이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이건 사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그것으로 사실은 이 수치를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러한 수치와 죄의 문제를 절대 가릴 수 없는 거란 이 죄의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자체가 바로 종교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냥 덜 죄를 지은 자냐 많이 지은 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옷 전의 성경에는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 해적선에 탄 해적이 그 해적선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착실하게 일을 해서 공로상을 받았다 한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해적선에 나와서 신분을 세탁하지 않은 한 해적의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이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아무리 열심으로 공로로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종교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만들어줄 수 있는 희생의 옷이 이 가죽옷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소를 예피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의 대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대로 전가 받으셔서 완벽하게 십자가 상해서 완전히 그것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라는 이 원어뜻이 히브리어로 카파르 덮어서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메이드 인 아담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아담 하하가 만든 그런 무화과나무 잎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헌 옷을 벗는다. 두 번째로 몸을 깨끗이 씻는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새 옷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헌 옷을 벗는다는 영적 의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메기 쉬운 모든 옛 행위 우리 과거의 옛 사람과 옛 죄를 벗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에게도 늘 설명할 때 죄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거든요. 우리의 윤리도덕적인 문제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실은 그 대가를 치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라는 문제는 인간의 어떤 법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우개 우리의 죄를 지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우개 예수 포열이라는 지우개로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 1%의 열심과 노력 의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사 바로 구원의 종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우리의 의와 선행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교는 절대 구원의 종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옷은 인간의 죄성으로 시작돼서 입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죄의 상정이기 때문에 옷은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벗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고 깨끗한 새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를 들면 아기들은 밥을 먹다 보면 많이 흘립니다. 옷이 더러워지죠. 또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부모가 너는 먹을 때마다 흘리니까 너에게는 더 이상 음식을 주지 않겠어. 너는 나가서 노는데 옷을 더럽히고 오니까 너는 집도 들어오지 마! 이런 부모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집으로 들어와서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 입힙니다. 깨끗하게 목욕시켜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비유 이야기. 돌아온 탕자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옷을 입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들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고 정체성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귀족들, 양반들 굉장히 옷처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에게 죽은 자에게 입히는 수위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사욕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옛 옷을 벗겨버리시고 부활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산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입은 대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제복을 입힘으로 많은 효과를 본 이게 나폴레옹이 있던 말이거든요. 사람은 입은 대로 사람이 된다. 우리가 교복을 입으면 조금 행동까지 조심하고 뭔가 학생답게 행동하지만 교복 딱 벗고 사복 입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아무래도 더 차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상치료 이런 패션 테라피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의복을 통해서 정신질환 또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면 개구장애 아이 개구장애 아이에게 정장을 딱 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정장을 딱 입히면 아이가 굉장히 조신해지고 성격이 온수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실제로 의상치료법이 있습니다. 세상 옷도 이렇게 어느 정도 치료의 보조적이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는 최고의 치유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치유는 딴 거 아닙니다.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치유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치유고 회복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종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메시지가 없어서 흔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도 많은 홍수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문제가 그리스도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의 종결자입니다. 저는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감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바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역시 산재되어 있고 오늘 없는 문제 내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본문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법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스스로 힘으로는 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씨름 바로 사람과 상대하는 거라면 조금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난 놈 힘 세고 강한 놈 뭔가 배경 있는 놈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본문 11절에도 나와있지만 세상에 추구한 자 바로 하늘의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의지하는 것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바로 주 안에서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차림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실 하는 일에 달라서 이 옷차림이 달라지듯이 영적 싸움 역시 우리의 영적 태도와 이 옷차림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신갑주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전신갑주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의 갑옷 바로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바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사계절 내내 입어야 되고요 유행도 타지 않습니다. 전투용 옷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계속해서 명령형 동사를 취하여서 내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선택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입어야 되는 필수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제가 랩노드 사육할 때도 참 많이 만들어서 입히고 많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했던 내용입니다. 영적인 거 참 어렵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사실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후구, 검과 같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연결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탄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는 거야? 그 사탄마귀의 공격 루트를 사실 이 전신갑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구원 이 부분 건드리거든요. 의인된 우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 진리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우리 믿음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 여섯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도의 근거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더라도 크리스도의 근거한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러분 여기서 서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태세가 서서 언제든지 적군과 싸울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그런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배를 보호하고 그것을 강하게 파쳐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허리띠를 빌어서 졸라맬 때 이제 본격적인 전투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다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 어찌 보면 전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다 같다는 것입니다. 각자 종교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탈임옥사에게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물통의 열쇠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암호는 하나가 되어야죠. 모든 거로 다 그 금고가 열려지고 그 컴퓨터 암호가 다 풀리면 그것이 여러분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이것은 그 어떠한 종교와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구원에 토달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타력 종교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것들이 자력 내 힘으로 이루는 자력 이 바로 종교라면 바로 이 복음은 타력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잡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제3자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타력 구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유주의 신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믿도록 아주 교묘하게 인간의 책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이성과 상식과 과학이 그 위를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마귀의 최고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자꾸 훼손시켜서 절대 진리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 전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시대에 현대편 선악화들이 널려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전욕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듭니다. 진리 대신 크리스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절대 진리인 크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세상의 철관과는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조폐공사에서 위조지폐 간별하는 거 간단합니다. 가짜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바로 분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단사업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절대 보금에 집중하고 이 보금에 뿌리 내리면 가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에 속는 이유 간단하죠. 진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로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고 영증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오늘 본문 14절 하반전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이 금속으로 만드는 흉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호심경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제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정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삶이 의롭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천국 법정에서 대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변호하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잽값을 대신 치불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잘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친구가 세부리 가 있는데 아무도 함께 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네.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좋아.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안 가준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도 좋아하고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해요. 서로 좋아해요. 그 친구가 내가 법정 입구까지는 가줄게. 그런데 내가 증언을 못해줄 것 같아. 미안해. 그 친구가 그러고 갔어요. 세 번째 친구는 나는 그 친구가 너무 싫어. 그런데 그 친구는 나만 좋아하네. 그 친구가 가서 증언을 해줬습니다. 이 예완인 첫 번째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가 별로 나를 안 좋아해요. 돈이라는 친구입니다. 돈. 돈.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돈은 왜 이렇게 나를 안 쫓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구라는 그렇죠? 나도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는 청구법 중에 우리가 서는 날 사실은 나의 장례까지는 치러질지 몰라도 나의 영생문제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 요즘은 예수의 예자도 듣기 치는 세상을 살죠. 딴 얘기 하다가도 예수 얘기하면 얼굴 딱 굳어지잖아요. 예수라는 친구는 청구법장에 서서 증언자가 되시고 변호해주시고 응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까지 다 정가 받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고신경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 누가 뭐래도 만이니 나를 정지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제함을 받은 의의 백성이다. 분명한 사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복음 안에는 유일하게 절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신으로 연관지어 표현한 것은 신발은 가는 곳마다 발자국과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의 흔적을 남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축구선수가 슬리퍼를 신고 축구경기를 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의 신을 신는 전도자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고 믿음의 후대를 세워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것에 의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의 불화살 화전 불신자에게만 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믿는 자 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지 못한 이 육 우린 영혼만 구원받았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육을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자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심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24시 잠도 자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의 진가가 바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나오듯이 가정이 어려울 때 정말 현모형자가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문제가 올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아니를 사실 이때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다 갖고 싶죠. 그러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종교적인 말씀 나를 찍어 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상반절의 이 투구는 우리의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신체에 있어서 사실은 머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투구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너무 힘이 약해요 이거는 사실 투구를 쓰지 않거나 그런 상태에서 적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이 구원받는 이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무너져 버리면 사실은 사자의 확신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 내 기분 내 상황 내 환경 내 꼬락선이 내 소준의 근거를 들면 이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컨디션에 근거를 두면 구원의 확신도 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모세의 가방을 걸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저는 늘 연사심사기 외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 인생의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 늘 나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 기준점이 틀려버린 거예요.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상황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기준 구원의 확신의 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검 오늘 17절 하반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모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에서 우리가 막는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력 무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 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IQ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이상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 사로잡힌 말씀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3장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뭘 갖고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유혹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단도 말씀 갖고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인데 여러분 이 속에 어떤 거짓이 있을까요?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거 먹지 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가만 금했거든요. 거짓 사비인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딱 덧붙여버립니다. 그럼 하와가 모든 틀렸어 이래 되잖아. 모든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래 되는데 사단이 거기 속에 하와가 덧붙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화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화면 하실까봐 놀랬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하기 빼기를 다 해버렸어요. 하와가 뭘 도였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했죠. 여기서는 만지지도 말라 더해버렸네 근데 또 더하기만 잘한게 아니라 빼기도 잘했어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을까 할 때는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50% 반반이에요. 빼버렸어요. 하와의 문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감 변질했습니다. 저 창세기 3장 사건 우리는 사탄탄만 하시면 안됩니다. 누구 잘못이죠? 하와 잘못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여지없이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희미한 걸 확인하는 순간 사탄이 엄청난 확신을 갖고 하와가 놓친 그 확신을 사탄은 엄청난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속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아멘은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했어요. 하나님처럼 같이 될 거야. 하와는 뱀의 거짓을 옳거니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가 올 때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들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 상상 우리는 내가 살면 됩니다. 너무 남까지 생각하는 너무 그 오지랖 넓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생각하세요. 성경을 애매하게 알거나 모르면서 믿으면 요즘 사탄이 밥이 된다니까요. 반면에 예수님 광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처한 배고픈 상황을 너무도 잘하는 그 상황을 너무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무도 합리적이죠. 우리도 너무도 그럴싸한 환경에 사실 우린 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신명인 말씀으로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조 강단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언약으로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빼고 뺄 거 더할 거 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의리대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오늘도 단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브리서 4장 12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검과 같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홍과 영과 간절고수 다 찔러 쪼개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분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관계를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검을 딱 들고 말씀에서 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으면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레마로 붙잡았고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시간표에 꺼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칼을 써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지 않으면 녹여쓰고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성령의 검을 날마다 매일매일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씀의 검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서는 매일 아침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옷을 꺼내 입을 때마다 생각하셔야죠. 아 오늘 뭐 입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내가 벗어버려야 될 예체질의 옷은 무엇인지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이 때로는 문제의 사건 앞에 내가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화찬하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자체가 그 시간표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생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도 기름 들지 않으면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섯 가지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이 됐다면 이것을 굴릴 수 있는 바로 영적 휘발유가 그 기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송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고 생각나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과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 모든 오늘의 병참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주 하나님의 24 기도 속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무장의 종결자로 영육관의 4대 장막투를 넓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옷을 가장 세련되거나 멋있게 입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베스트 드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개성시대입니다. 개성시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옷을 좀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만나는 대상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옷을 적절하게 입죠. 굉장히 사회성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랩노드 사회가 할 때는 굉장히 원색적인 옷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있지만 일단 한금 갈색으로 염색을 했던 그런 과거와 정말 링 귀걸이 입 담아난 거 하고요. 활 신고 굉장히 좋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메시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반짝거리는 귀걸이도 사실은 말씀을 드릴 때 사람들이 그거를 봐요. 저 귀걸이 큰 거 했네 작은 거 했네 예쁘네 어째네 저쨸네 목걸이는 뭐를 했네 와 이제는 메시지를 듣는데 방해되는 옷은 다 제거하자 그래서 일단 염색하지 않습니다. 일단 귀걸이 제거했습니다. 말씀 전하다 보니 사실은 목소리 점점 저톤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하일 필요 없습니다. 현장 뜨려면 낮은 신발 우리 효도신 최고입니다. 목소리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베스트레서가 없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옷이라는 게 있고 각자 학생은 학생으로 또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각자의 위치에 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나무리하여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은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 채색 옷을 입죠. 자, 그러다가 노예 옷으로 입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는 취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됐을 때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인생의 옷들을 갈아입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 약대 철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과정 또 우리 교회 현장 생업과 학업 현장에서 각 직분의 또 위치의 옷을 여러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게시록 19장 8절의 하반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은 뭐다?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삶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은 기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넘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결정체 바로 영혼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최후 승리를 알리는 이 나팔소리가 울릴 때까지 우린 절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 등 떠밀려 우리를 전쟁토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서 싸우시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베스트 드리스로 또 패션의 종결자로 나와 자신과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영적 승전가를 부르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